링크 비트윈 트롤 와 4%다 15초에요 15초 봐봐 이런게 있다니까 15초짜리가 있어요 아 망했다 오른쪽에 다 썼어야 됐어 망한거 같죠? 들어가서 슈퍼모리가? 원래 이런 배경에선 링크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왜 웃어?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아니라고?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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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모리 맞아 퇴몰이라 웃은거야 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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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그럴줄 알았어 저 아래쪽에 칼이 있는데 이거 죽지 않냐? 안 죽냐 이거? 갑자기 시소가 변동되가지고 죽는다거나 그런거 아니지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눌러볼게요 아무 이상 없군요 내려간다 그러면? 아 진짜 이거 죽을거 같다라니까 뭔 슬라이딩이요 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은 상태를 이렇게 고드로 부수는게 아니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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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.. 아 맞아맞아 그거로 생각 못했네 이거 부수고 가야죠? 말해줘도 화낸다고요? 아 미안해요 뭐야 뭐야 여기를 칼찍을 와 이렇게 하라고? 와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서먹자 위에? 왜 안나오나 일단 이거 보통은 꼬충이가 맞죠? 꼬충이로 해야 근데 사람들이 안죽어요 이거 잘하면 죽거든요 이거? 어어어 하다가 그냥 떨어지거든? 저거를 치면은 될까? 헐 이렇게 되는구나 트롤? 어마체? 좋은거 나올수도 있지 설마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간파 실패 같아요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? 에이 이거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? 내가 이거 돼지가 되는 순간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잖아?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예씨 아 그냥 가 왜 그걸 먹을 생각을 해 뭐야 블로우 어 더 블록스 보으라구요? 아 이걸 보으라구? 아 이걸로 보으라구? 아 아x2 사안 아아x2 부수라구요? 아 이걸 부수라구요?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그 문에 있는 블록을 부수는게 아니라 이거를 부수래 아 이거를 부수래 아무 의미가 없거든? 이것도 깃대 아니거든요? 야 이거 꼴댄갑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상에 그 슈퍼볼을 먹고 왜 비우는 효과가 났나 했더니 나는 그게 퇴물볼이라고 비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 아아아 난 그게 퇴물볼이니까 비우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폭탄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아 미끄럼틀 타라고? 마리오 1은 미끄럼틀이 안됩니다 이런거 시험하는 드로인이야 혹시? 가이드로 구라치는 드로인인가 혹시 이거? 아 뭐야 아 뭐야 장난해 50원 저거? 아 그것도 아닌데? 아아 여기 여기가 그거잖아 밤벽 위에서 까시니까 되게 슈마원 스타일 헐 죽을 뻔했네? 뭐죠 이거? 아 이거 못들어가는데? 이거 못들어가요? 죽어 이게 안되거든? 어 뭐야 이거 왜 돼? 나 바본가봐 하지만 이건 안되는게 맞아요? 오르막길에서 가는거는 안되거든 하아이 뭐야 이것도 되게 신기해 아니 그냥 타이밍이 많았던건가? 어 뭐야 야! 야이씨! 어!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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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여 가이드 다 구라구만 이거 가이드 다 구라구만 빠르게 올라가서 아 뭐야 이거 장난해요 터지겠지 터져서 없어지고 이거 그렇지 안가 이거 여기 위에 뭐 있을 거 아니야 짜식아 위에 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가 가이드 돼 있는데 뭐야 맞나 본데 이거 차 버려 이거 중간에 중간에 안 바뀌겠는데 이거 그렇지 안 바뀐다니까 중간에 아 뭔지 확인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맵 만들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온오프 스위치로 온오프 바뀌는 셋업을 만들었는데 스크롤에 잘려가지고 이게 도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왜 있어 이거 어 이게 왜 있지 진짜 이거는 물꼴 같습니다 어 야 겁나 이렇게 떨어지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힘이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여기에서 열쇠가 나와서 들어오면 되네 여기가 길이네 그러면 노란파이브 들어와서 죽었네 그럼 나는 아 뭐야 왜 열렀어 이거 아 열쇠가 없어놨으니까 아 아 아 아 다시 하라고 이거 그래도 겁나 친절하네요 CP1 짧아 눈 아퍼 눈 겁나 아프네 아이씨 아이 러브 앤 안녕하세요 아이 러브 앤 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어 돼지다 돼지 벗어 있다 돼지 벗어 안 돼야 하하 씨 또 또 또 이거 죽으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뒤에 뭐 있네요 안 먹을 거야 뒤에 뭐 있어요 저거 깜짝 놀랐네 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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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